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야외가 아닌 실내 사격장에 왔습니다. 사격을 실제로 실탄을 가지고 하는 사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주로 영화 속에서 다루던 그런 총들을 여기 모두 다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쪽을 추천을 받아서 실탄 사격을 하러 왔습니다. 운하 씨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아무래도 많이 다뤄 보셨으니까 9mm 권총 중에서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인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 예전에는 다이아대에서 보루스 유리스가 유튜브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매니인 씨는 기도 크시고 감사합니다. 재택한 지 꽤 됐네 진짜. 한 15년 만에 쏘고 온 거 같습니다. 손이 좀 녹슨 거 아닌지 감이 좀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. 이걸로 하시려면 본인 얼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가능하시겠어요? 이런 거? 이런 거? 이거? 이거 진짜 총 아니고 장난감 총. 앞에 파츠에 붙어있는 거는 다 장난감 총이고 이 총은 글록 19, 이거는 19고요. 영화 아저씨에 나왔던 원빈이 썼던 총은 글록 17 총이죠. 비슷하게 생겼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9mm. 이거 방탄 유리야! 아직 한 발 남았다. 툼네이더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썼던 이런 데저트 이글이라는 총인데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음이 너무 많아서 소음이 너무 많아서 소음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공부를 공부한 다는 게 소음이 너무 많아서 소음이 너무 많아졌어요. 소음이 너무 많아졌어요. 잠시 감사드립니다. 잠시 감사드립니다. 많이 됐거든요. 손이 욕쓸어있는 상태고 네 아무튼 감을 최대한 빨리 잡아서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됐지? 화이팅! 어떤 거 쓰실까요? 네? 어떤 거? 권총 어떤 거 쓰실까요? 뭐야? 뭐야? 아 베리타 쓰고 싶대요. 아 그렇지? 네. 영화 많이 샀구나? 저는 이미 배달룩 오신 분을 받았어요. 네 지금처럼 쓰시면 돼요. 한 번 더 붙여놓고 배달 안지 않으셨고 기대는 좀 더 끝나겠어요. 저희는 지금 배달 안지 않으셨습니다. 저희는 지금 배달 안지 않으셨습니다. 저희는 지금 배달 안지 않으셨습니다. 배달 안지 않으셨습니다. 4월 30일 정도 비닐. 소금 1.5만 원 10.5만 원 3.5만 원 3.5만 원 4.5만 원 아.. 자기 잘 쌌냐고.. 잘.. 잘 쐈셨으니까.. 아니야 잘했어요. 이렇게 간역에 처음부터 열 발 다 들어간다는 거는 좀 초보자 치고는 잘 하는 거 같아요. 이번에 솔총은 베르타 92FS라고 영웅본색이나 다이아드에서 나오던 거기서 주로 사용하던 좀 올드한 그런 원총입니다. 이 대부분 잘 쏜다고 하시는 분들은 85점에서 89점 사이 정도? 90점 이상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. 이 대부분 잘 쏜다고 하시는 분들은 85점에서 89점 사이 정도? 90점 이상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. 대단하자 제주의 기간은 2,000원에 3,000원에 진짜 98점뿐이었어요. 얼마나 일반 남성분들보다도 잘 쏘셨나요? 전역되신지 오래됐다고 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서 쏘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. 현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총마다 0점이 좀 다른데 저거 조금만 우조주에 쏘시면 다 100점 맞았을 거예요. 그렇죠. 15m에 놓고 경찰들 연습하는 표적지에 진정한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. 저희가 15m에서 경찰관들이 매주 와서 사격 연습을 하거든요.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. 몇 점 정도 나오죠? 100점 만점으로 해서 90점 이상 나오기가 거의 힘들죠. 80점 중후반 정도 쓰면 잘 쏜다고 해요. 도전. 경찰 분들이 쓰세요. 아, 촬영 안 하는 건가요? 고점을 잘하는 건가요? 지금 이청은 경찰분들이 언급하실 때 쓰시는 38구경 1벌버입니다.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이 얼마나 센가요? 사실 이게 무겁고요. 그 다음에 총기 반동이 굉장히 심합니다. 총기 위력도 세지만 잠시 과거 Además 그 가운데 10점 거째로 나왔어요? 저 가운데 10점 나왔어요 쾅! 49점 쐈셨어요 다섯 발 쐈셨는데 선에 라인에 맞물린 거는? 네 안으로 들어가시고 안으로 들어간 거요? 라인 물리시면? 49점 쐈셨어요 재쏘시는데요 진짜 잘 쐈셨어요 30점 쑤 ensembly 3점 쑤리 처음에 세 발이 12시, 9시, 7시 반이라서 고맙습니다. 95점? 네, 95점. 이걸 완사 종목이라고, 저기 아까 보여드린 걸 속서라고 그러는데 완사는 90점 이상 쏘시면 거의 다 경찰 현직분들도 잘 쐈다고 하시거든요. 저도 솔직히 지금 쏘면 이거 쏠 자신이 없는데 되게 오랜만에 권총을 잡아봤는데 이런 실내 사격장이 있으니까 제가 또 와서 한번 옛날 경험을 떠올리면서 사격을 해봤던 것 같아요. 잘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여자 1, 2, 3. 여자 1기가 지금 현재 91점입니다. 95점 쏘셨죠? 아까 더 잘 쏘셨네요. 하지 않습니다. 아직도 Iss은 거긴 제가 다시 시작합니다. 아이콘.